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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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어요. 오늘 제가 쏴요? 없어요. 진짜 쏴요? 네. 볼빈데? 오늘 제가 쏠게요. 진짜요? 다 쏘기라고요? 앞으로 100억 원은 누구만 좋아한다? 네. 100억 원은 뭐만 원한다? 잘했습니다. 미안해요. 제가 쏠게요. 고생하세요. 반가워요. 요번에 유구예요, 유구. 유구. 고기, 고기. 요거 얇은 거에 딱 맞는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. 이경규를 잘 아니까 좀 약간 기운하는 방법도 쓸 수 있을 거예요. 어차피 실력은 이경규 선배님 못 따라가요. 음해와 비리루를 알고 있어야 돼, 그래서 좋은 말 한 조개만 주십시오. 한 서너 개를 털게. 세 개, 네 개요? 일단 위집만 있는 거 있잖아요. 맨날 먹던 그 스테이크 런 파스타. 스테이크 파스타? 일단 다고요. 우와. 야, 근데 진짜 저거 진짜 맛있겠다. 아, 마늘하고 토마토. 마늘 토마토는 또 이틀 엔딩이 빠질 수가 없어. 그 맛있겠다. 스테이크 파스타 맛있겠다. 어, 맛있겠다. 배고프다. 이경규 선배님의 리뷰에서 용산에서, 용산 전자 랜드에서 제가 하라고. 상담원야 돼, 상담원야 돼. 왜 마이크예요? 이어폰인가? 아, 액션캠이구나. 아, 카메라도. 카메라? 내가 내 시각에서 다 잡히는 거야. 체크 스파켓. 체크 파스타. 아, 먹방하는 친구들 좋아 하겠다. 입 안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게 너무 잘 보여요. 되게 맛있다. 진짜 내 입에 들어오는 것 같아. 진짜 내 입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위내싱도 하나 해요. 위내싱도 하나 해요. 위내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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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길로 들어가나? 뭐야, 이 중에 어드로 파지 나와가지고. 영자의 이는 어느 정도? 오, 든든해. 두 개가 합해질 때 든든해. 아까 쌀국수 주부를 드시고 지금 파스타 또 드시는 거죠? 한참, 6시간이 후에. 날이 안 빠지는데. 음. 든든, 든든, 그냥 든든. 와, 진짜 맛있겠다. 그리워. 끝났어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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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돌둬. 끝. 한글자막 by 한효주